워리 모용한 빵빵 워리 모용한 빵빵 한잔이네! 혹시 따끈따끈 먹으면 진짜 맛있어? 응! 한잔! 두잔! 어우 이건 차할 것 같아 나 근데 형 지금 안 먹으면 초기 할걸? 어 네 이건 따끈따끈 물타트야? 아 네 따끈따끈 페이크 내꺼 안 뿜어 씻고 뭐야 이거 뭐 먹어야지 안 먹어 이게 맛있어? 이게 맛있어? 아니 이거 물을 진짜 먹어봐야겠네 맛있게 안 먹으면 피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오들몬들 하죠? 감자 감자 있어? 감자 먹다가 마지막 고구마 단맛 감자를 살짝 냅지 않은데? 사실 가장 맛있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냥 하나 더 먹어봐요 어? 아 시바 치즈가 이렇게 남았잖아요 이거 감자가 있어 물 뿐만 먹으면 배가 늘 부르겠지? 이렇게 남은 건데 고급밥 치즈 Legend robo 다가 조삼 TD 다 콜라 납작 아 나 먹었지 근데 맛은 뭐.. 정우아 우리가 바로 승자 아니겠나? 형이 나 콜라를 먹는다 아 나 아까 콜라 없었어가지고 형 콜라 시원해 왜 승자 아니야? 우리 아까 먹었거든 날 살게 따뜻할 때 좀 더 맛있는데? 크 내가 먹어봐야 돼 내가 먹어봐야 돼 내가 먹어봐야 돼 나는 뭐해 나는 스포츠만 보고 봐 스포츠는 안 먹는 거야 맛있다 우리 뒤로 안 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